가족끼리 소리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가족들 여러분을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진료카드에 작은 글씨로 소근암이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본 환자가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 편히 푹 쉬시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가 진지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이 걸리면 얼마나 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빚어진 일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경우에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오해가 심각해지면 극단적 그러한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죠.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안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을 하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과 복. 거룩, 거룩, 그리고 복.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속고 사는 거예요. 거룩을 잘못 오해하면 극단적 경건주의가 돼요. 세상에서 소금과 빚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건하게 산다고 고립주의 그렇게 빠져버려요. 마치 불교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행을 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착각을 해요. 기도권이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자기가 거룩하게 된 것으로 착각해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창세의 삶장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또 복에 대해서도 보면 기복주의에 빠져서 복을 하니까 세상 기준의 복을 말해요. 창세의 육장의 물질중심, 세상의 성공중심 이게 복인 줄로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창세의 삶장의 나중심, 육장의 물질중심, 십장의 성공중심에 빠져버려요. 그게 신앙생인 줄 알아. 이게 잘 안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를 벌준다.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 기준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창세의 3장, 6장, 11장의 불신자처럼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빠져버린다. 불신자처럼 사는 게 보면 생각도 삶도 내용이 다 불신자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허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요. 대강 그리스도 그냥 그냥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죽어 천당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영유권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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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Only 그리스도 되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중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요. 가경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래야 성경적 삶 그래야 보금적 삶 그래야 사단에게 속질 않아요. 뭐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주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냐말로 이 불안 속에서 얼마나 환경이 불안합니까? 속지 않는다니까. 내 주위에 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가도 최적에 맞아도 핍박을 봐도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전도하는데 성경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사단 심부름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오직이 된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단순히 십계명 하라 하지마라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또 속아요. 십계명도 오해하면 안됩니다. 십계명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것도 어느정도냐 질투하실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삶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원계전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이 펴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에요. 7절부터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일계명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경비의 대상이고 대상이 누구냐 유일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경비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경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비하도 올바로 경비하라. 올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사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비하고 예배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물결이 될 수 있고 형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게 이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비하는 자 하나님을 경비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경비하는 자 많다 이 말이에요. 올바로 경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배 벌어주신다. 천대까지 자사소손이 오늘 읽을 제3계명은요. 유일한 경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고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리가 됩니까? 여호와를 경위하고 그것도 제대로 경위하고 이제는 그 여호와 이름을 이름을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떼이 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떼다 이 말이 희분이 말로 싸우에 라고 합니다. 싸우에가 뭐냐?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치없게 부르지 마라. 장난삼아 부르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이름 이름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상계명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짓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하고 기대를 하면서 지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딱 초등학교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아들 태어나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때는 몇 년 동안 청가진단 안 났으니까 태어나도 이름을 내가 아버지니까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출근하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지. 고민하다가 지은 게 뭐냐 한나라 한자의 도우루자 이 나라를 도우는 이물이 되나 그래서 이름을 한우라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서 한우야 한우야 했어요. 한나라를 니는 이 나라를 도우는 이물이 돼야 된다 하고 거창하게 지었는데 수익고기가 들어오면서 계속 한우 한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 내 이름이 여기저기서 계속 한우 한우가 나오니까 이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장난삼아 자꾸 이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스태리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 되라 주원 저는 고민을 너무 장군을 악수라고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잘못 지은 적도 있어요. 제가 유아세를 줄 때 보면 이름을 부르면서 유아세를 주잖아요. 이름을 보면 다 언약적 메시지에 들어있는 이름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만큼 신중한 이름을 지어요. 제 이름이 은주잖아요. 보통 여자 이름이라고 여자 이름 성교사가 지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얘기가 성교사 아니고 지어줬다 그런데 이름은 은주 여자 이름 남자는 별로 못 봤어요. 그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한국말로는 그렇게 느끼지만 한문의 의미가 있어요. 은의 은자 기둥 주자라 은 내려온 기둥이 되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감동이잖아요. 은 내려온 기둥이 되라 제 이름 그대로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이름 그대로 참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이름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서 벌루룩 떨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데 그 이름을 망령떼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가치없게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영광받게 해달라 그 말이 너희들이 내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 내 이름이 영광이 돼 해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든서 10장 3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적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지요. 살아가면서 불신자하고 단전히 달라야지요. 자영적 자존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긁고 사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 이것이 확실해야 되겠지요. 노는 게 다르지요. 치사하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물질에 치사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지요. 하나를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장세기 3장 현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는 단어로 전략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세계 사람들의 공용어가 뭐예요?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놀라운 상황에 처해지면 공통적으로 서는 말이 무엇이냐고 오 마이 갓 그래요.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놀랬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이죠. 욕을 할 때 치저스 크라이스트 욕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놔 이 중요한 전체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욕하는 용어로 만들어놔 사단이 말이죠. 겸해한 전략이에요. 이 사단 전략이요. 사람들이 못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모르도록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요? 가장 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몰라 자기가 이 이름을 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욕이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사단이 영적인 사단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영혼들에 이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문화에 젖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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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거예요. 영어처럼 안 다고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부흥사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할렐루야 성도들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마디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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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요? 아멘 할렐루야 말을 하면서 자기 톤을 높여가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이 거룩한 이름을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감정충만으로 분위기를 그냥 자기 생각적으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이런 용어 안 쓰잖아요. 우리 단체 이런 거 안 말하다가 막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있는 거 있고 어느 부흥사가 이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부흥에 막 부흥사들이 불어나면 조금씩 강하잖아요. 막 부흥이를 하다가 여러분 어제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찌 할렐루야 입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우선 개 그 앉아있는 교인들도 아멘 까지 아멘 개가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할렐루야 하니까 따라서 아멘 왜 아멘 하는지도 몰라 이런 습관적 신앙 생활은 우리의 과감한 이 예털이기 때문에 깨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뭘 듣는지 영적으로는 너무 무감각해요. 무지막지해요. 이 사단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으로 이렇게 망가 털어놨어요. 전부 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무감각한 삶을 새롭게 바꾸는 뜻도 있어요. 아까 우리 가족들이 가정예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의미 있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집에 옵니까? 아이들이 자랑하는 맹절때는 어차피 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부모로서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예배 회복되는 기회로 사무시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포럼하고 대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 저는 태어나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어떤 일정시회부터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는데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주교에서는 몇백 년 만에 미사를 못한다 막 나오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금 이런 일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정예입은 예배 회복하고 교회 나와 함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성전에서 함께 성도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가정예배 회복하고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 다 투입하던 이 발걸음이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표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요 교육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산을 양육하고 예배 인도 해야 되는 그걸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주 예배 교육자들 장로님들 교육자하고 장로님들만 참석했는데 본당에서 예배를 들었잖아요 부활절이니까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다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들었어요 혼자 통균 예배에서 예배를 설교하던 제가 마음에 막 벅차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부활절의 기쁨과 함께 갑절의 기쁨이 그렇게 몇 명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설교가 제가 길게 했잖아요 평초 때보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들이면서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이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올 때마다 감동 감격 감동 감격 가슴이 뜨거운 이런 예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러한 것을 이런 기대가 가득 차기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정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3월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꼴리앗 앞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꼴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다윗이 불려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겟나 오버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겟나 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불에서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세와 땅에 덜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따위선 이 고백 이후에 단번에 꼴리아스 서럭 틀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높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별칭을 듣기에 합당할 정도로 따위선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 영적인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분명했고 신분에 걸맞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평상시 삶속에 하나님과 늘 깊은 소통 하나님과 깊은 소통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꼴리아 장군 앞에 어떻게 나갈 수 했어요 이스라엘에도 장군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그 소년이 그것은 평소 때 평소 때 이 양을 치면서 평소 때 하나님과 늘 깊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은애가 많고 처음이 많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위처럼 여러분 또 하나님 영성과 전무성을 갖추게 하죠 없어서 우리 엠비언트들 특별히 영성과 전무성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237 서미수로 당당히 서게 하야 좋어서 그런 응답이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에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적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 문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겁지 않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대다 라는 뜻이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키는 삶이 결국은 뭐여 복된 삶이다 아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유대인들과 안식교 여호와 정인 같은 이런 사람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십자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가장 키기 때문에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날을 최고의 축복된 날로 의미 있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건 논쟁 자체가 소모적인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일부 이단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는 이단이다 안식 교수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거는 토요일인데 어떻게 선게 토요일인데 일요일이냐 부활을 안식일 첫날 부활을 한 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 의도가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의미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사역을 하신 후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출발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 가장 적합한 삶의 패턴 삶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문이 9줄로 실제로 보면 여섯 동안은 힘쓰이라고 일곱째 날은 아무리 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도 가장 적합한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창조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으려고 시도했던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 소련이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씩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는 그렇게 지키라는 성경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의도도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열흘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이걸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 1년 만에 없애버렸어요 옛날 상태로 돌아갔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돌렸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방식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말씀을 틀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말씀만 해서 하나님 말씀만 해서 동성애 왜 비성적이냐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 동생을 처죽이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를 했어요 동성애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인정하고 통과시킨다 이게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한다 그 성경에 안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에시경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요아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표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 안식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다 성도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지 않은 뜻이 예를 들어 교회 나올 때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달라 그리고 나와야 돼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막 주일 날 온갖 스케줄 다가 예배 끝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 날은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로 맡겨주신 직분의 우선순위로 제가 주일 학교 부장 때입니다 주일 학교 부장 때인데 우리 아들이 밖에 있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주일 아침에 나가 앉았다가 어제 앉았다가 추럭이 길거리에 무슨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리가 엄지 발가락이 탁 지나갔어요 엄지 발가락이 지나가다가 내가 울길래 쫓아 나가보니까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오른 발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 떨어져가지고 덜배가 부러져서 덜렁덜렁해요 주일 아침인데 빨리 끌어안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 놓고 주일 부장 사회 보러 갔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 교통사고 나서 병원 입원해서 누구 식을 수 있잖아 나 그 그릇 하나님 앞에 그거 못했어 빨리 가서 입원시켜 놓고 나는 바로 그 주일 학교 빨리 가서 부장 사명 감당해야죠 그런 일들이야 뭐 많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거룩한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 따라 헌신하는 거 우선순이 돼요 시간 뭐 하란 자리지 바빠 교회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래 나도 다음에 들어줄게 영육관에 여러분 거룩한 주일 날 여러분 새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 힘을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누르는 시간 되라 그 예배의 구원의 감격에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 새로운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 예배 시간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24제자로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례국기 30장 18절에 보면 10개 명이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돌판에 신이 서셨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 아드핑크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10개 명을 서셨을까 아드핑크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단단한 돌과 같다 단단하기 짝이 없을 만큼 굳고 단단하다 이 단단히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손 외에는 거기에다 글을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에다 신이 10개 명을 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인데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욕심으로 세상 스케줄로 세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개 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돌에 세기듯이 제가 내가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직접 서셨다 말씀대로 살아라 내 생각, 내 동기, 목적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다 말씀대로 살 사람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런 모든 성도들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약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계획이 있고 할 일이 많고 많은 숙제가 있고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이 땅에서 내 기분, 내 감정, 세상 상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삶인 줄 알고 늘 종교생활하지 말고 습관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위에 파소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머리위에 자랑하는 우리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원까지 함께 계실지라 아멘